비비의 화산놀이 Hello everyone 비비와 바비의 비비디 바비디 뿡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비비 친구 바비를 데려왔어요 안녕 친구들 바비에요 바비랑 비비가 오늘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뭘 만들거에요? 오늘은 재미있는 화산놀이 비비 화산놀이 좋아해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요?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는 여기에 여기에? 재료가 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요 자 그러면 준비물이 뭔지 한번 열어볼까요? 비비비디 바비비뿡 이거 뭐에요 바비? 제일 먼저 지전통 지전통 식초 베이킹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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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식용색소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그 색깔 그거 맞아요? 바로 그거래요 그렇구나 이제 얘가 바로 화산된 통이에요 준비 완료 이게 다에요 좋아요 짜잔 이제 뭐하면 돼요 바비? 제일 먼저 화살을 만들면 돼요 여기 있는 점토를 이용해서 통을 꾸며 화살을 만들어줄거에요 이렇게 옆에서 비비도 좀 도와줘 볼게요 고마워요 먼저 조물조물조물조물 화살을 만들어주세요 조물조물조물조물 조물조물조물조물 자 점토를 이렇게 잘 펴서 어? 이거 어떻게 해요 바비? 원래 이래요? 손을 씻으면 돼요 그죠? 점토는 좀 비싼 걸로 쓰는게 좋겠네 다 있어 해서 샀는데 다 있지 않네요 네 그럼요 색소도 다 있는거에요 아 그래요 손의 묘미죠 네 이렇게 해서 산을 만들어주면 돼요 짜잔 이게 뭘까요? 냄새 나요 저리 찍어요 저리 가 기다려 볼게요 산을 만들려고 화산을 화산을 만들어야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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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게 네 요렇게 거의 다 돼가고 있잖아요 되게 화산 같은데요? 그니까요 우와 산이 돼가고 있어요 친구들 기다려봐요 짜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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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주는거에요 베이킹 파우더 잘하는데? 넣고 있어요! 베이킹 파우더 넣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너무 많이 하면 화살이 정말 화려하면 어떡하냐? 그럼 이 집이 영화바우더가 되는거죠 안돼 안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넣으면 되나요? 네 바로 색소를 넣어주는거에요 비비는 똥손이니까 바비가 해요 손에 묻을까봐 그런거 아니구요 불편해 불안하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네 요래요래 요래요래 조금 요래요래 나와라 한 번 더 어림없는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식초를 부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식초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살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신기해요 그러면 참 여보세요 비비는 똥손이니까 똥손이 비비가 하는게 좋을거 같애 오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자본에 바비가 안좋게 오우여우여우여우 무선거 아니에요? 오우여우여우 절대 그렇잖아요 오우여우여우 똥손이 비비가 해보아요 똥손이 비비 해볼까요? 종이컵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이거 더 넣어먹고 가야죠 종이컵은 내가 준비했지 이렇게 친절하게 써봐요 우리 한번 냄새를 맡아봐요 바비도 맡아봐요 아니요 자 떨리는 순간이지만 네 바비 가요 엄마나 집에 갈래 붙들고 있어 바비 도망가면 안돼 안전번만 갈게요 많이 밟아 3 2 1 발사 해야해요 바비 기다리고 있어요 할수있다 3 2 1 됐어 어? 안앉는데? 좀 더 해아나봐요 해봐요 바비 좀 더 써요 갑니다 갑니다 발사! 답이 화장복광이요 약한가봐요 부족할때 베이킹소다를 더 모아줘요 화장복광 국초를 더 모아요 심패소생 건너낫어보세요 진짜 화답봄 파이어티 넘쳐요 넘쳐요 신기하다 슈뻘건 용암이 나오고 있어요 저거 봐봐요 재밌어요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엄마 어마어마어마 화산이 다가가! 여기서 지금 화산 현장! 도망가! 눈초보했어! 어디가! 올라온다! 올라온다! 애쉬워 친구들! 한 번 더! 한 번 더! 오! 나와 나와 나와! 와! 불이 불가해! 화산 활동! 다 친구들 이거 할 땐 어마어락을 받고 하세요! 엄마와 함께하는 착한 친구들! 자 여기까지! 네! 이거 정말 신기해요 바비! 우리가 뭐랑뭐랑먹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음! 분명 우리는 베리킹소다랑 식초를 넣었어요! 그리고 빨간색을 위해서 식용 백성을 넣었지요! 이거 물감으로 해봐도 되나요? 음! 물감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집에 있는 걸 활용해서 재미있는 화산 활동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엄마 식초는! 다 쓰면 혼나요! 혼나요! 친구들! 우리 같이 화산 활동 만들기를 해봤어요! 재밌었나요 바비? 네!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재밌는 거 해줄 건가요 바비? 그럼요! 그럼 우리 다음에도 비비디 바비디 뿌와 함께 만나도록 해요! 비비디 바비디 뿌! 안녕! 안녕! 더운다, 더운다 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